저스틴 코탕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골 밑 접근 붙여봅니다. 데려갔습니다 저스틴 코탕. 정이제 거쳐서 코탕 바깥쪽으로 뽑아줍니다. 이제도의 접속! 김준일이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구탕이 열어놓으면서 붙여봅니다. 저스틴 코탕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골 밑 접근 붙여봅니다. 내려갔습니다 저스틴 코탕. 저스틴 코탕 선수가 부축을 포착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쪽으로 넘어왔고요. 발목에 지금 들어갔어요. 잘못 뛰어드는 거예요. 저스틴 코탕 선수 일단은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섰고요. 정말 하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뒷걸음질 치다가 뒷쪽에는 광고판과 약간의 중도가 있었네요. 정말 진심으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도 걸어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감독도 심판소에게 한번 어필을 해보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관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도 좋았고 고탕의 마무리 네 아직 신우 선수가 이제 몸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이런상 좋은 패스 오 좋습니다. 오쿠터점을 소극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패스좋 저스틴 코탕 저스틴 코탕 서민수, 커닝햄까지. 조동현 감독, 그리고 조상현 감독 모두 정말 황달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공격권입니다. 저스틴 고탕. 윤현상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흥글숭글하게 맺혀있네요. 좋은 패스예요. 커닝햄, 득점, 앤드워드. 조미준 후까지 4분 19초가 남아있습니다. 77대 73, 넉 점차. 저스틴 고탕. 빙글빙글 돌면서 파운드 패스. 득점. 좋은 패스였고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5점 차로 갈 수 있었는데 여전히 6점 차. 저스틴 고탕. 남은 시간 3분 40초. 저스틴 고탕 직접 깔아요. 오, 저스틴 고탕. 저스틴 고탕 선수가 각을 재다가 순간적인 5번에 득점 성공. 저스틴 고탕. 아, 크링햄 선수가 지금 수비하다가. 아,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빠르기 선수의 2대2 플레이가 정말 매섭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선수들이 1대2 플레이가 정말 매섭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선수들이 1대2 플레이가 2대2 플레이가 맞습니다. 3쿼터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4쿼터.